이번 앵커이픽에서는 민주당 혁신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한 인터뷰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김은경 위원장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혁신 대상, 지금 동상이몽인데 김은경 위원장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김은경 혁신위는 이재명 지도부의 아바타인 것을 증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넘어서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방탄위원장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은경 위원장이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식을 그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으로 세워서 혁신을 그냥 방탄하려는 그런 저는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혁신 방탄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돈봉투 문제에 관련해서 발언이 조금 오해 소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료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을 쓰고 이게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계속... 그래서 김은경 위원장이 말한 만들어진 기획된 것일 수 있다는데 시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 발언 관련해서 국민의힘 뿐만 아니고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나오죠. 지금 우한식 의원이 김은경 위원장이 섣불리 현안에 대해서 개인 입장 밝히는 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이게 부풀리기로만 보기에는 국민적 기대감이 미치지 못한다,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 돈봉투 의혹 이것은 당대표가 사과를 하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또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위원장이 굉장히 진통 끝에 지금 임명이 됐는데 첫 일성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혁신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기자, 오늘 보니까 김은경 위원장 또 다른 인터뷰 기사가 났던데 팬덤 정치, 의원 기득권 모두 혁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인데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발언 자체가 정치적으로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개인 의견을 함부로 밝히는 것도 그렇지만 만들어졌다. 이게 일종의 조작이다라는 건데 그 음성 녹취록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감싸겠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본인도 스스로 발언을 정제해야 될 것 같고 팬덤 정치, 의원 기득권 모두 혁신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 얘기가 양 진영에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대의원 제도 폐지 등등인데 중요한 거는 당 내부에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당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거를 민주당이 혁신으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 혁신으로 생각할지를 먼저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대의원제 없앤다고 외부에서 혁신했다 이렇게 박수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은경 위원장, 혁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런데 당내에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전 금감원 부원장이 임명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발언은 사실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좀 기대감을 확 꺾어버릴 수 있는 발언은 맞거든요. 다른 언론사랑 한 1문 1답 같은 인터뷰가 있던데 거기에서는 민주당의 문제점을 잘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팬덤 정치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원칙을 세워서 제대로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만큼 또 이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씨,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에서 아마도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혁신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눈여겨볼 테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역대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은 혁신하는 정당이 이깁니다.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혁신에 거기에 박수를 치르는 어떤 층은 중도층이에요. 수도권 중도층. 그러니까 수도권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가 혁신의 방향이다. 그 결과는 총선의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오후인가요? 내일인가요? 혁신에 관련해서 뭔가 또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 좀 취재 잘해서 내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